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셔플링 까지 한번 해보죠. 섞는 거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배열에 있는 원소를 섞는 기능이 없습니다. 자 그래서 저는 검색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셔플 정도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여기 첫 번째에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아주 추천을 많이 받은 게 있네요. 저걸 카피해서 자 그런 말이 있죠. 바퀴를 새로 만들지 마라. 누가 만든 게 있으면 그걸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셔플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당한 곳에다가 정의해 줬고요.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 셔플 리스트라고 하면 이 셔플이라는 저 함수가 여기 있는 리스트라는 저 배열의 값을 섞어준다라는 겁니다. 해볼까요? 자 그렇게 해서 출력된 결과 첫 번째 나오신 분은 어... 누구신가요? from에 보면 권용화씨가 첫 번째였는데 다시 한번 실행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실행했을 때 박현범님께서 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처음 할 때 로그인만 이걸로 대충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코드를 어딘가에다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갖고 필요할 때마다 붙여넣기 해서 여기 있는 걸 실행을 시켜서 만약에 당첨자가 10명이다 그러면 0번부터 10번까지 해당되는 분들을 찾아갖고 그분들에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그리고 당첨자가 한 명이면 여기 있는 첫 번째 분만 딱 픽업해가지고 그분에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주소를 요청드리면 되는 것이죠. 자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인 코딩의 사례입니다. 즉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 이제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코딩의 사례로서 위까지가 경계고요. 뭐 생활코딩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작업을 할 일이 참 많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수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또 뭐 이런 추첨을 한다든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발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로서 요런 것들을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처리한 작업들은 잘 정리정돈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로도 잘 패키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끝내도 되겠지만 좀 아쉽습니다. 뭐가 아쉽냐면 요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저희 생활코딩에서 또는 생활코딩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그분들도 음 제가 만든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좀 이벤트를 쉽고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구를 좀 제공해 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쓰는 보다 보편적인 프로젝트로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요.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것을 보편적인 형태로 좀 더 서비스 같은 느낌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